하하하! 나는 이야기 마법사! 내 맘대로 멋있는 이 땅이 좋다! 멋지게 변신게! 오늘의 이야기는 오제 마법사 내 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갖는 거야. 오제 마법사를 찾아가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! 가자! 꿈을 쫓아 오제 마법사를 찾아 두근두근 내 꿈이 이루어지길 나도 같이 가자! 내 꿈은 반짝끼를 낼 수 있는 생각주머니를 갖는 거거든! 아, 그래! 화삼이야! 같이 가자! 오, 저래! 가자! 가자! 꿈을 쫓아 오제의 마법사를 찾아 두근두근 두근두근 내 꿈이 이루어지길 어, 나도 같이 가자! 내 꿈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야! 어, 그래! 양철야무쿠아 같이 가자! 같이 가! 좋아, 좋아! 반가워! 같이 가자! 가자! 꿈을 쫓아 오제의 마법사를 찾아 두근두근 두근두근 내 꿈이 이루어지길 두근두근 내 꿈이 이루어지길 나도 같이 가! 난 겁쟁이 사자 씩씩한 여기를 갖고 싶어 그래, 사자야! 같이 가자! 내려와! 꿈을 쫓아 우주의 마법사를 찾아 우주의 마법사를 찾아 뒤로, 뒤로! 뒤로와, 뒤로! 이쪽이야! 두근두근 내 꿈이 이루어지길 자, 다 함께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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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이 이루어지는 곳 오제의 성으로 오세요! 왔어요, 왔어요! 왔어요, 왔어요! 우리가 왔어요, 왔어요! 왔어요! 아유, 이 괘씸한 녀석들! 나를 빨리 풀어주란 말이야! 좀 조용히 해봐! 조용히 해! 난 동쪽 마법사 난 서쪽 마법사 오제의 성을 차지하러 왔지!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오제의 마법사를 감옥에 가두었지! 가뒀어? 아유, 어서 어서! 어서 어서! 날 풀어달란 말이야! 어서! 어서 어서! 정말 시끄러워! 맞구만! 시끄러워! 오제의 마법사는 잠들어라! 아브라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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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야! 내꺼! 무슨 소리야! 내꺼지! 내꺼라니까! 내꺼라니까!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! 내꺼라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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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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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! 어서 오제 마법사님을 구해야 해! 어, rozsr! 자자자자ität essaér, 잘못하다! 마법의 퀄리티 ça!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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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osa! 으오! 야외야! 그러니까 마법사들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생각해야 해! 어후 … 생각. 생각 생각... 아, 그래! 누가 더 마법을 잘하는지 동쪽 마법사랑 서쪽 마법사랑 서로 혈투를 하게 만드는거야 아…. 그럼 둘이 싸우게 되고, 그때 우리가 구하자. 근데 누가 결투를 시키지? 난 좀 무서운데. 나도 좀 무서운데. 나도 하늘만큼 떡만큼 무서워. 너도? 좋아. 내가 할게. 다들 무서워하니까. 우와, 나무꾼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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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? 아니, 넌 뭐야? 어, 어, 네! 어, 최고의 마법사님을 찾아왔습니다. 어, 그, 그, 두 분 중 누가 더 최고로 마법을 잘하나요? 당연히! 최고의 마법사는 바로 나 서쪽 마법사지. 무슨 소리야? 최고의 마법사는 나, 바로 동적 마법사지. 아이, 그래. 좋아. 그럼 최고의 마술을 보여주자. 돌아라! 어? 아브라카 잡으라! 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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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논다. 어머, 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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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논다. 안 되겠고, 좋아. 그렇다면 춤춰라! 아브라카 잡으라! 아, 이거, 이건 아니잖아! 아이, 안 되겠어! 좋아! 생쥐로 변해라! 너도 생쥐로 변해라! 아브라카 잡으라! 아브라카 잡으라! 정말 생쥐로 변했다! 대단해요! 그래, 그래, 이때다, 이때! 대박, 마법사님! 대박, 마법사님! 대박, 마법사님! 뭐, 나를 구해주고 Justbraごinnen! 그리고 전부 출신이 아 growth switch 내가 할 거야! 아브라카! 내가 할 거야! 아브라카! 내가 할 거야! 아브라카! 내가 할 거야! 아브라카! 사자가! 벗어! 생쥐로 쫓아! 무섭단 말이야. 넌 사자야! 생쥐로 문제없다고! 할 수 있다! 할 수 있다! 택시! 택시! 아브라아! 됐다 됐다! 너희가 두 마법사를 내쫓고 나를 구했구나 고맙구나 모두 박수! 자 이제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마! 자 말하도록 해라! 이미 다 이뤘어요! 허섭이는 나쁜 마법사를 물리치는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! 응! 나 생각주머니가 생겼어! 그리고 양털 나무꾼은 친구들이 무서워하는 일을 먼저 나서서 해줬죠! 우와! 나도 따뜻한 마음이 생겼네! 그리고 사자도 멋지게 마법사를 물리쳤어요! 나도 용기가 생겼다! 너희 스스로 자신의 꿈을 이뤘구나! 자 그럼 뚝딱이 너의 소원만 들어주면 되겠네! 저도 소원을 이뤘어요!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갖는 거! 그건 바로바로 친구가 생긴 거예요! 우리 친구! 정말 멋진 선물을 받았구나! 모두 같이 시작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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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번개타운 가족들을 소개합니다! 오늘 하루 즐거웠다면 두 손 들고 펌핑둘이 와 친구들 기어나와 몰라라 마리오랑 마리오 만절라 터절라 펌개맨 펌개골 뚝딱이와 악박 오늘 하루 즐거웠다면 자 두 손 덮이 들고 손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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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박수 땅이 빠지도록 뛰어보자 하늘이 높아도 올라 보자 지구보다 빠르게 돌아보자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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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시 이 자리에서 흔들어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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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야! 친구들! 사랑해요! 사랑해요! 잡아어! 아버지